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갈라쇼! 이렇게 갈라집니다. 또 찾아가야, 또 찾아가야. 엄청 다른데? 그렇네. 첫째 줄은 맞나 봐. 첫째 줄은 맞던데? 네. 숨을 것은 아니... 자, 띄어쓰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띄어쓰기가 독특합니다. 한 시간 차에... 19번 나 홀로, 22번 나 홀로. 와, 너무 어렵다. 개그 3인방 해줘야 됩니다. 네네네. 보여줘야 돼요. 네! 창호 씨! 네! 스타트해야죠. 네, 준비됐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전체들 끼죠, 지금. 이사! 듣자, 쓰자, 먹자, 으쨰! 시작! 시키 페이크 미션! 한 시간째 글씨가 엉덩이 손이 중거 그만 나 하나!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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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하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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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역시 문세윤! 역시 문세윤! 부럽다. 미치겠다. 와. 대박. 4글자 들었어. 나도, 나도, 나도. 야, 이러면 후루룩 풀려, 후루룩 풀려. 나도, 나도. 둘이 잠깐 나가서. 맞아, 맞는 것 같아. 이러면 후루룩 풀려. 까만 상대. 자네가 들은 건 뭔디? 뭐야? 오케이, 맞아, 똑같아. 맞아, 맞아, 맞아. 뭐야? 이게 차 안에서 이게 아끼는 종류가 여러 가지. 아끼려면 뭔가 차에다 주유를 해야 되잖아. 주유? 주유잖아, 주유. 얘랑 나랑 똑같이 들은 게 네 글자가. 얘랑 나랑 똑같이 들은 게 네 글자가. 넣는다며. 그러니까 뭔가 기름을 차 막히는데 싼 곳을 돌아다니기는 이런 상황 같아.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 러시아워에 답답해 죽겠는데 저기 100원 싸다고, 50원 싸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기름 넣는다며. 기름 넣는다며. 기름 넣는다며. 기름 넣는다며. 그럼 어떻게. 더 싼 곳을. 싼 곳을 찾아가. 더 싼 곳. 싼 곳을. 싼 곳을. 싼 곳을. 기름 넣는다며 싼 곳을. 싼 곳을. 싼 곳을. 운전자가 여기 내비켜서 너 여기 주유소 중에 나오잖아. 1500원, 1450원. 나오죠. 최저가. 최저가로. 기름 넣는다며 문세윤. 뽑아냅니다. 저렇게 죽였는데 지금. 그다음에. 땅. 땅. 두 개요? 아니 근데 찾아가 전에는 아까 또 찾아가 그런 느낌 있지 않았어? 아까 또 뭐 들었다고 누가 그러지 않았어요? 또 찾아가. 또 찾아가. 또 찾아가. 아니면 꼭 또? 또 찾아요? 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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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또 좋아. 외또 좋아. 누구야 외또 누구야. 외또 외또. 외또 외또. 외또 외또. 이름 없는다며 싼 곳을 외또 찾아. 외또 외또 외또. 좀 빠르면 된다. 그리고 저는 찾아가가 아닌 것 같은데. 난 찾아 저라고 들리는데 자꾸. 그러니까 가가 아니었는데 가가. 가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가가 아니고 저 아니면 서였어요. 서. 어. 여우. 어쩌로 끝나. 외또 찾아. 외또 찾으냐. 외또 찾으냐. 찾으냐. 일단은 박범 씨. 기쁨이 정답 전으로 갑니다. 외또 찾으냐. 되게 어려운데요 여기는. 기쁜 마음으로 가세요. 틀려도 주목받아서 럭키 황달이야. 기쁜 마음으로. 찾아까지만 쓰고 마지막 마무리 한번. 아직 그 자리에. 왜 너. 찾아. 벌써 한 시간째. 아직 그 자리에. 빈정되는 거야. 찾아요. 기름. 기름. 빈정되는 거로. 넣는다며. 기름 넣는다며. 싼 곳을 왜 또 찾아요. 왜 또 찾아요. 왜 또 찾아요. 진짜 왜요. 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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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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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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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찾았다. 찾지 말대. 찾는 게. 창호 씨. 창호 씨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왜 또 찾았다 인 것 같습니다. 왜 또 찾았다. 그럼 띄어쓰기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그래 미안 미안. 그래 그래 미안 미안. 모르겠다 나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깔끔하네. 미안 미안. 그래. 미안 미안. 자 그럼 뭐 올라가요. 찾았다. 나는 근데. 말의 연기 때문에. 진짜 연구가. 이게 너무 찰리질이 나와. 너무 잘 어울려서. 기름 넣는다. 다시 해봐. 기름 넣는 다음에 싼 곳을 왜 또 찾아요. 다 맞는 것 같아 이제는. 도수석에 다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약간 소나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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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번호판. 여기 있잖아.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오케이. 앉는 사람 마음. 첫째 줄은 범 씨가 부르고. 네. 두 번째 줄은 나레 씨가 대사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리다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리다 가면. 5, 4, 3, 2. 아직 그 자리에. 벌써 한 시간째. 기름 넣는 다음에 싼 곳을. 왜 또 찾아요. 정말. 이건. 이건 틀력을 맞아야 돼. 결과. 보여. 주세요. 다 맞아요? 분명하게 맞아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정답이면 대박이다. 정답이면 대박이다. 정답이면 대박이다. 정답이면 대박이다. 야 이거 정답이면 진짜. 아이씨. 보여주세요. 뭐는지. 얼굴 가까이. 아픈데? 아따 아프요. 아따 아따. 맞을 리가. 따로. 아따 아따. 자 결과 실패입니다. 자 그래도 뭐 재미난 연기도 받고. 네. 즐겁고요. 진짜. 속상하네요. 아유. 자 이렇게 되면은 해님 양은 계속 드셔주시고요. 여러분께 힌트를 공개한다. 보여주세요. 이거 뭐 봐야 돼. 오답 봐야 되나. 오답수. 자 지금. 선택을 썼고. 아마 틀렸을 것 같고. 마지막만 하면 돼. 오답수 보는 거 어때요? 오답수 오랜만에. 오답. 오답수. 진짜 한 번 오답. 창호의 선택. 하나 둘 셋. 70. 여비 형이 오답수라고 했잖아. 아니 아니 아니. 오답. 오답. 70도 좋아. 70도. 근데 왜냐면은. 70도 좋은 게. 우리 한 곡이 더 남아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불안해. 이따 여기서 또. 아껴 써야 되겠네요. 오답. 불안하지 않아도 돼. 오답. 오답. 뭐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고자. 둘이만 얘기하고. 만약에 한 개가 나오면 진짜 그때부터는 완전 늪으로. 혼란이죠 혼란. 재미는 있죠. 왜냐 또 오냐 찾아 요냐 서냐. 재미를 위해서 오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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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 우리가 잘 가. 그렇지. 영웅 놀이로 가자. 오답수 공개합니다. 어? 설마? 하나입니다. 찾아가? 찾아가 아니야 진짜? 가는 진짜 아니야. 가는 진짜 아니야. 어? 하나입니다. 아직 그 자리엔? 엔? 그 자리엔 은인이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싼 곳 을 아니면 왜. 어? 을 아니야 을? 그래 을일 수도 있겠다. 싼 곳은 왜 또 찾아요. 그러면 요가 맞는 건데. 그러면 요가 맞는 거지. 만약에 싼 곳 은이나 싼 곳 만이면. 요가 맞다고? 요가 맞다고? 3차. 요가 맞다고? 3차. 3차. 4차. 3차. 4차. 2차. 2차. 3차. 5차. 3차. 잘 안 된. 3차. 4차. 4차.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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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인데. 찾아가 아니야? 찾아가 맞네. 나는. 난 이거. 은인데. 은은. 은인데 또 뒤에는 또 가로 들려. 아니야! 나도 그렇게! 아니야, 가! 아니, 싼 곳은 왜 찾아가! 싼 곳은 왜 찾아가였거든요, 저는. 찾아아. 찾아라. 요랑 가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근데 뒤에 가였다니까. 근데 은이랑 을은 좀 헷갈릴 수 있어. 창호 씨, 좀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뒤에 가였다니까. 그래, 나도 인정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은은 완전 은이었고 요를 약간 멋내게 같이 한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짜여, 짜자여. 그건 거 같아. 짜여, 짜자여. 왜 가로 돌렸는데? 우리 마지막. 네, 은은 진짜. 너무 은이었어. 그럼 은이야. 그럼 은이야. 자, 일단은 그러면 보낼게요. 나레 씨. 나레 씨 갑니다. 자, 나레 씨. 정답 저는. 찾아요. 진짜로? 진짜 은과 맞았어. 이건가 봐, 이건가 봐. 진짜 은과 맞았어. 예열하고, 예열한다 지금. 갑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노래가 아닌 연기로 갑니다. 마지막 3차. 여러분. 화가 많이 났는데? 여러분. 지금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강남주계. 근데 올라오는 길에 6시 러시아에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88올림픽대로 꽉 막혀있어. 그때 좀 멀리서 소나타2. 녹색 번호판 차가 쓱 다가옵니다. 녹색 번호판? 녹색 번호판. 그때 조수석에 있는 한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렛. 차 안에는 모과 향이 가득해. 아직 그 자리에 벌써 1시간째? 기름 넣는다며 싼 곳은 왜 또 찾아요? 잘한다. 잘한다. 왜 했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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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다. 날의 라이팅 돼버렸다, 날의 라이팅. 자,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봅니다.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뭐가 맞았어? 날의실 앉아주시고. 뭐가 맞았어? 그대로예요. 뭐가 맞아? 자,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요러들린다. 갑자기 요러들려. 이게 맞아? 갑자기 요러들려. 요가 맞아. 이건 좀 더. 어쨌든 우리의 영웅. 박베르. 진짜 대박. 오랜만에 장차다. 우리.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자자자.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밥도 좀 뜨거워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맛있다. 저 키 왜 그래? 얘는 완전 장호한테 죽지 죽어. 제일 좋아하잖아. 근데 난 어렵네. 뭐가 누가 해야 돼? 왜? 말만 해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범이에요? 오리 먹었어요? 아니, 오리 먹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아유, 야. 범 어떻습니까? 예. 먹어보니까. 어떤 오리가 주는 담백함도 있지만. 예, 예. 미나리가 주는 코에 즐거움까지 있어서. 아, 미나리가 주는 무슨 즐거움이요? 예.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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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l 이好吃.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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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미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